쳐봐 까리꽃을 나 너무 비싸만 할게 아 자격이 지난주에 예쁘게 폈는데 말라서 죽어버렸네 아 못 봤어 아쉽다 이 아이를 샀어요 블루티라는 브랜드인데 태양열로 해가지고 이렇게 쓸 수 있는 아이를 한번 사봤어요 그래서 이거 이거 사는데 3500이야? 아름답다 아름답다 아름다워 캥거루의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CCTV도 하나 마련했어요 지난주에 도마뱀 시체가 나타났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다 분해 중이에요 물의 기능이 없고 해도 됐죠? 흐흫 흐흫 얘는 옥수수 키 잘 잘하게 하려고 이렇게 설치했대요 원래 철조방이 여기 있었거든요 하나 이제 이렇게 한 칸 더 만들었어요 이렇게 풀숲이 돼버리네 저희 쪽파 살리기 대작전이에요 우리 다 정리해야 돼 우리 다 정리해야 돼 두 시간 반 했어요 어깨 등 목 다 아파 끝 앙가리꼬츠 앙가리꼬츠 보면 보이나? 131로 들어오고 있어요 지금 저희 동네가 공사 중이에요 쓸데없는 공사인 것 같은데 도로 괜찮은데 우리 동네 뭐가? 피자 이 문 다 닿는 와중에 도미노는 열었어요 피자잠냄스 세 개만 자르면 될 거 같아 틈이 너무 커가지고 이렇게 다는 거예요 이게 몇 척이야? 다만 이렇게 세 줄 달았어요 안녕하십니까 지붕에 붙이고 여기 뚫어가지고 이렇게 선 연결했어요 대박이죠? 안녕